어떤 경로로 보좌관이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 방은 매번 보좌관이 바뀌어 아니면 저 방은 되게 분위기가 좋아 이런 방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국회에 워스트5가 있죠. 법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경찰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가끔은 흥신소 직원의 마음이기도 한 이런 마음이 배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10년 차쯤 되면 남한테 할 말이 생긴다.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밥 바로 먹고 사는 각가지 생활 속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는 시간 10년 차. 여러분은 국회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편을 가르고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모습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그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에 녹이고자 고군분투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보라 국회 전 보좌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보좌관으로 일한 입법 노동자 이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법 노동자라고 하시네요. 보좌관의 일이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흔히 생각하면 그냥 국회의원을 돕는다, 보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입법 보좌관과 정무를 돕는 정무보좌관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네. 한때는 정무보좌관과 소위 정책보좌관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구분법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정책이 없는 정무가 없고 정부가 없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보좌관들은 다 정무적인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반대의 정무보좌관들도 당연히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요즘은 그 경계가 굉장히 흐려져 있고요. 다만 국회보좌관과 지역보좌관으로 좀 나누어져 있기는 하죠. 의원이 있는 지역구와 의원이 국회 갔을 때 같이 가는 보좌관? 네. 맞습니다. 그 의원실 구성도 궁금해요. 한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지. 네. 한 의원실에는 법적으로 9명의 보좌진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급별로 따지면 4급 보좌관이 2명이 있고 5급 선임비서관이 2명, 6, 7, 8, 9 인턴 비서관까지 그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9명이? 여기서 지금 반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로로 보좌관이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보좌진으로 입직하게 된 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제주도 강정마을의 평화정치학, 해군기지의 평화정치학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쓰면서 그냥 서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내려가서 거의 살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마을 주민들은 쟤 도대체 뭐야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 1년쯤 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제가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 사람들에게 고향의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향이라고 하는 게 딱히. 고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 강정마을 처음으로 고향이라는 것의 감각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쨌든 정말 강정마을을 고향 같은 마을로 삼게 되다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도 한 몇 년이 흘른 이후에 이 제주도 강정마을에 정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럼비가 구럼비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을에 되게 상징적인 너럭바위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해군기지 건설로 발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제주로 내려가서 마을 그런 절차적인 어떤 부당성의 문제를 알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19대 국회에 그래서 해군기지 전담보좌진을 뽑는다. 당시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추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의원이 생기니 그 관련 활동을 했던 사람을 모시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에요. 그러면 보좌관님 말고 다른 보좌관들은 어떤 경로로 되나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가 공채와 특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공채보다는 특채로 좀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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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으로 아무래도 오게 되고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좌관이 되면 저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좌관이 정규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나오는 뉴스들 보면 의원들이 보좌관 월급 빼돌리고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님은 어떻게 그 12년 동안 오랜 기간 일을 하셨는데 아니. 이 질문 전에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정말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도 있죠. 있어요. 있죠. 있기에 있죠.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언론에 나는 것들은 정말 일부여서 그렇게 언론에 특이하니까 나는 거고요. 요즘은 정말 기자님들도 너무 잘 들여다보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국회의 감시를 너무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런 짓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면 오래 일을 못하는 임시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12년 정도 일하신 거면 계속해서 연장이 된 건가요? 연장이 됐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보좌진의 임기는 무조건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재선이나 3선을 도전하셨다가 낙선하시게 되면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임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의원님들은 그래서 중간에 바뀌었지만 12년 동안 그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냥 제가 같이 그 의원실에서 일했던 그 의원님들과의 케미가 좀 맞았고 어쨌든 저는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희우회님이 4년마다 채용시장이 열리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년마다 채용시장이 열리고 보좌관들은 또 보좌관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길 텐데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 저 방은 매번 보좌관이 바뀌어. 아니면 저 방은 되게 분위기가 좋아. 이런 방이 있나요? 있죠. 있죠. 그래서 국회에 워스트 5가 있죠. 워스트 5가 있어요? 네. 특별히 있을까요? 워스트는? 네. 보좌진들이 진짜 자주 바뀌는 방들은 정말 악명들이 높죠. 네. 그래서 그런 워스트에 1, 2, 3, 4, 5가 있는 방이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이를테면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조금 상화관계가 너무 심각한 그런 곳이면 아무래도 이런 소문들이 저희는 굉장히 빠른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긴 하죠. 저희가. 네. 들으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4년마다 시장이 생기면 열리면 나는 마냥 민주당에서 일을 하던 보좌관이에요. 그런데 국힘의 시장이 갈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는 많지는 않지만 들무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당 간의 협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 보좌진을 채용할 때 어떤 당에 있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당적 조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당적 조회를 해가지고 약간 우리랑 다르면은. 아무래도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벽이 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기억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실제로 보셨죠 많이. 그럼요. 특히 이제 입법 노동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입법 노동자로서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협의의 입법이라고 하면 정말 법 조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한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협의의 입법이고 사실 그 국회 보좌진들은 그 광의의 입법 활동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하고 조율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나 많은 이제 정말 자기 상황이 다 다른 소위 민원인들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당 간의 싸움이 또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당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법이 너무 중요한 법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기자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법 좀 실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 그러네요. 이고 정작 그래서 법안을 성환하는 작업은 보통 저의 일과에서는 저녁 먹고 한 8시 9시쯤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밤늦게 이제 조문을 작업 성환을 하는 그런 식으로 루틴이 만들어져요. 맨 마지막 일이네요. 그전까지 이제 의견 묻고 이견 조율하고 이건 어떠냐 한번 검토도 받아보고 하다가 이제 밤에 와가지고 조문을 작성하는. 네. 이제 그런 식의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정말 너무 많은 이제 전화와 정말 회의에 시달리기 때문에 낮에는 컴퓨터 앞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바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이제 사무실 조용할 때 정말 성환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일과인 겁니다. 지금 그 작성하는 시간이 8시 9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출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데 이 국회의 이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조찬이 있다는 거예요. 조찬 회의. 조찬 회의에 보좌관도 같이 가나요? 네. 배석을 하죠. 아. 네. 그리고 그때의 모든 어떤 당무의 중요한 일들이 또 논의되는 장이기 때문에 보통 아침 7시 반에 조차 회의를 합니다. 7시 반에 회의면 몇 시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반쯤 가서 이제 대기를 좀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의견 조율하다가 밤에 조문 작성하고 그런 일과 쉽지 않은데요? 이 부자관이라는 업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싸우는 모습만 계속 보다가 그 뒤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색다른 면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까 워스트 5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스트를 알려달라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일 잘하는 의원실도 있나요? 혹은 여기 가고 싶다 하는 의원실? 네.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만큼 또 반대에 또 어쨌든 좀 유명하고 또 성과가 높은 의원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다만 이거를 이제 300개 의원실을 일렬로 쫙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는 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방에 방들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은 진짜 좀 실성 있는 입법을 잘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실제 내용보다는 훨씬 더 포장을 잘하는 포장을 잘하는 방 그러니까 어쨌든 외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게끔 어쨌든 외화를 잘하는 방이 있고 일종의 홍보 기능이 있고 또 어떤 방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잘 지키는 방이 있고 현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 방문을 열심히 하면서 네. 그 안에서 뭔가 정치적인 답을 찾는 의원실이 있고 그런 곳에 특기가 있는 그래서 각각의 장점들이 다 정말 제각각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제일 먼저 보세요? 저요. 이건 정말 저의 관점인데요. 확실히 제가 법을 만들면서 갖게 되는 저의 직업적 두려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서 이런 법을 만들어도 돼? 라고 하는 불안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혹시나 내가 만든 법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의견이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더군다나 이 조문 하나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명운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무섭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무서움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법하는 데에서의 어떤 공청회도 좀 하고 이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의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너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당사자 저 기층에 있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너무 크고 그거는 아주 십수년 된 정말 불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의 일 잘하는 방이라고 하면 진짜 현장에 좀 맞닿아 있는 방이 제 입장에서 좀 일을 잘하게 보여요. 보좌관마다 특징이 또 각자 각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가치관이 반영된 거니까. 현장을 지키는 의원실이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의원실이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베테랑의 느낌이 무십나거든요. 이런저런 특징도 다 파악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땐 어땠을까 궁금한 게 국회라는 곳이 사실 화면만 봐도 검은색 양복 딱 차려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남성분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서 여성이 말씀하신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군 이슈를 다룬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은 진짜 과로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잃은 건 척추 건강이요. 얻은 건 국회 귀신이란 별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도 썼는데 책을 지으셨거든요. 책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것밖에 없었어요. 초반에 신입일 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선배 보좌관님들한테도 엄청 물어보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진짜 몸으로 배웠죠. 몸으로. 몸으로. 신입의 순간에 그 어려운 국방부와 배경하는 자리에서 몸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십수년 십한 2년 전에 보좌진으로 가니까 국방부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보좌 직원으로 보이지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를 되게 뭘로 알고 뭔가 좀 제가 이제 질의 요구하는 거에 대한 답변도 거의 하지 않고 이런 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되게 많이 보였고 더군다나 당시는 또 야당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잘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그거를 이제 국회 귀신으로서 열심히 국회를 지키면서 체력과 과로로 버텨오신 건데 람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보좌관님이 그동안 가장 공들이셨던 입법 뭐였는지 궁금해요 라고 네. 책에는 제가 좀 여러 가지 관여했거나 혹은 너무 애정했던 법안들을 중심으로 책을 쓰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만든 법안들은 우열을 나눌 수 없을 만큼 다 자기 새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제 책 1번 꼭지에 디지털 성폭력 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고 동시에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그 법안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기자의 마음 혹은 경찰의 마음으로 움직였거든요. 이 법을 만들면서요? 네. 정말 살이나 추억의 그 명대사 같이 진짜 저는 범인들을 미치도록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저의 언어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언어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질문 국회의원의 상임위의 질의가 결과적으로 경찰 병력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의 상임위 질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그것이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정감사 직후에 바로 입법을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우리의 가치감만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행정부니까 행정부의 자기 언어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좀 강하게 얻었죠. 지금 예시로는 법 하나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식 같은 법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법에도 표정했다라는 말씀을 또 나눠주셔서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 책을 쓸 때 이게 바로 법에도 표정했다라는 것이 첫 문장이에요. 그런데 첫 문장을 쓸 때 고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 법을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입법부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보는 랭기지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입법 취지라고 하는 되게 딱딱한 언어로 보통 법안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경찰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가끔은 흥신소 직원의 마음이기도 한 이런 마음이 배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몸과 바람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안이 각각의 울고 웃고 위로하고 라고 하는 표정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표정의 법안의 표정을 담은 그 법을 만들어 오셨다가 최근에 좀 변화가 크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12년간 몸다웠던 국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그게 경찰대 수사학과 박사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국회를 그만두시고 이 수사학과 박사 과정 밟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마음에서 도전하신 걸까요? 네. 제가 M범방 방지법,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집행자의 언어로 새롭게 우리가 바일링궐로서 이중 언어자로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의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좀 알고 있으니 제가 잘 모르는 이 집행자의 언어, 즉 수사기관의 언어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입학을 하게 됐고 요즘 너무 재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언어를 넘나들면서 사회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바꿔보려는 DNA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 내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보라 전 보좌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보라 작가의 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